한 번 드셔보시고 괜찮으시면 여기 읽어보세요 20년 다진 유명한 차고 여기서만 풀이 안 돼 드셔보시고 괜찮으시면 가격도 괜찮아요 30개 30개 드린 게 15,000원이 아니에요 60개 드린 게 16,000원 드셔보시고 괜찮으시면 차가 좀 할게요 아, 좋네 봐봐 차를 무료로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차를 맛있어? 맛으로 먹냐? 차가 뜨겁다 이야, 좋네 솔 향 솔 향하고 그냥 주면 돼 그냥 주면 이야 극해지고 숙준 다리 강아지 오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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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